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뉴스와 예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EM 파들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4대 단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40일 작정기도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롭게 세워질 단임 목사님 청빙과 진행 과정을 위하여 40일 작정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TFBC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주일 예배 후 자녀들과 함께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G-O-O-O-T G-O-O-T Our God is G-O-O-T He's always been G-O-O-T We'll forever be G-O-O-T To you and me G-O-O-T 지역정도를 위한 하베스트 나잇이 10월 31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베스트 나잇을 위한 캔디가 필요하오니 로비에 비치된 도네이션 박스에 캔디를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M-A-S M-M-G-O-T M-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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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